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빅 이벤트가 많은 한 주입니다.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시장, 전략 함께 세워가시죠. 원핸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시장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잠시 쉬어갑니다. 이번 주 CPI와 FOMC 때문에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짝 어떻게 보세요? 6월 13일과 14일이 FOMC 회의입니다. 거기서 금리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 대신에 우리가 우려할 만한 금리에 대한 인상은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동결에 대한 부분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오히려 금리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변곡점에 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6월에 있을 수 있는 6월 13일 CPI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제한적 영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결국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5월 달에 상승불이 컸기 때문에 이것을 코스닥이 따라서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코스닥의 약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변곡점에 대한 변화라면 어떤 변화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조종이 나타난다든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양상들을 볼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대응주들에 대한 추격 매수를 가담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전략으로 가격적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면서 접근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포인트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춘 같네요. 시의 한 구절이 또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밥을 먹고 삽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 말 그대로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군들, 대응주라든지 또는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고 대신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2차전지라든지 또는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오르면서 시장을 좀 더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개별주 양상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대감 있는 종목군,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현재 시장이다.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테슬라의 이슈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전기차에 대한 주도주 역할을 톡톡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론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는 테슬라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증시를 자세하게 보시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포드라든지 또는 GM도 현재 바닥 권역이 상당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확장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주도주 역할은 바로 이 전기차가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이 테슬라 11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대단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2차전지라든지 또는 공정장비 또는 비금속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공정장비 관련해가지고 전국 공정, 그 중에 믹싱 공정을 좀 더 주목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국내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믹싱 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TSI고 또 한 가지가 윤성 FNC인데 윤성 FNC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성 FNC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조정폭을 조금 보이고 오늘 갑자기 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단계다라는 부분 자체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사마일미늄이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기가 나타나면서 좋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자원에 대한 부분 자체로 좀 더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것이 리튬 관련 종목군들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음극재,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강한 랠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한 상승세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저는 양극재 기업들은 정고점에 대한 출하기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차전지에 대한 흐름을 놓치지 말고 현재는 원리, 원칙대로 좀 더 푸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WCP도 저의 원픽이었죠. 오늘 또 한 15%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SK온에서 분리막을 납품하는 기업이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의 분리막을 납품하는 기업이 WCP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WCP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하게 오르면서 약 15% 정도 장정 움직임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쓰고 있는 과정들인데 2차전지 관련한 부분 자체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쪽이 바로 이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이라는 것이 결국 2027년도부터는 전고차 배터리가 상렬화될 것이라는 부분으로 저평가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6월달은 실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분리막에 대한 부분이 재평가를 받고 있고 WCP, 지금도 오른 것 같지만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적어도 여기에서 TP 가격을 본다면 약 50펜트 이상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 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충전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도와 공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에 따른 국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국내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었던 건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이슈가 되었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다른 여타의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SK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바닥권역에서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사실 SK 같은 경우에는 SK 그룹 사안에서 충전소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가 계열사 안에서 총 6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6개들이 M&A를 통한 또는 합병을 통한 부분에서 이 충전소 사업을 함께 엮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에 따른 기대감에 SK 네트워크서 강하게 오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대형주 안에서 좀 본다면 ST래픽이라든지 또는 포스코, 지금 현재 DX 같은 기업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롯데 계열사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롯데 계열사요? 롯데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 쪽에 마트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신규 진출 충전소에 대한 신규 진출이 상당히 쉽게 드러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롯데정보통신 같은 기업들이 현재 바닥 권역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소개시켜드렸던 기업 중에 한 개가 YMTEC이라는 우리가 이제 고전화 밀레이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것이 있어야지만 급속춘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런 YMTEC에 대한 개별주의 양상들도 최대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원픽도 한번 살펴봐야죠. 저희가 JVM 그때 봤었거든요. 현재 수익률이 한 30% 넘어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JVM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재평가 나타나는 오늘 뭐 지금 현재 자기 혼자 뭐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종목분들이 소리 소문 없이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는 최소 3만원 이상까지는 좀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가 되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는 양상들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기업들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소금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주일 동안 소금 가격이 우리가 도소매 가격이 대부분 다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소금에 대한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시장 자체는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오늘 장중 인상가라는 우리가 주겸 관련된 기업이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달성되는 모습들이었고 우리가 추천을 했던 기업은 보라티아리아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원래 원두 관련주로 그때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이번에 테마에 좀 업어타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수익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바신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보라티아리 같은 기업들이 잡단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유통 관련된 부분 자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리브유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일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메가커피 유명한데 그 메가커피 회사명이 앤하우스라는 기업인데 거기에 대한 차입금도 빌려줬던 기업이 보라티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방면으로 지금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하방에 대한 이 많이 차는 밴드들이 장기평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 관련주를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신 콘텐츠, 새로운 콘텐츠라고 하면 웹툰, 웹소설, OPT 이런 걸까요? 계속 제가 세 대를 나눠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가 이제 또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 저희 아버지가 60대 이상이신데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무협지를 빌려가지고 옆에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한 곳씩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보려고 하면 옆에서 꾸중하시던 그런 시절이 생각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만화책을 빌려서 보는 것보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또는 이제 스코롤이라고 하죠. 스코롤로 땡겨서 우리가 웹툰을 보는 문화가 현재는 상당 부분 확산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신 콘텐츠 관련주라고 우리가 한번 명시를 해봤고 우리가 크게 이 신 콘텐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제작사 관련된 기업들을 보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웹툰에 대한 부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웹툰 관련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IP라고 합니다.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드라마화되고 영화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웹툰 관련주를 따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제 DNC 미디어 같은 기업들은 큰 히트를 쳤던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또 그런 웹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큰 인기를 또 얻었고 이것이 또 일본에서도 상당 인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적 재산권, IP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웹툰 관련된 IP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드라마 제작사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 CEO가 20일 날 또 방한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런 드라마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이 이제 키이스트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바닥권역에 대한 움직임이고 우리가 뭐 지금 바른손이라는 팬엔터테인먼트도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넷플릭스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도 현재는 바닥에 대한 움직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배급사 및 투자사도 쇼박스나 또는 이제 뉴, CJNA까지도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종목은 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의 대표적인 거래처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면 디즈니 플러스의 대표적인 거래처가 바로 뉴입니다. 우리가 이 디즈니 플러스가 2021년도 뉴의 자회사, 스튜디오 앤 뉴와 함께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뉴라고 하면 흔히 영화 투자사, 영화 배급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OTT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확산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넷플릭스 CEO가 20일 방안을 하잖아요. 관련해서도 좀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넷플릭스 CEO가 현재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해서 계속적인 분쟁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무난하게 지나간다면 결국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똑같은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뉴에 대한 재평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낙폭과 대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뉴도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많은 선까지는 강한 움직임, 기대를 해보고 손질가는 6,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6입니다. 지금까지 와원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